찰비빔면 3개에다가 차돌박이, 차돌박이 비빔면입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 5개까지 해가지고 넣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다같이 잘먹겠습니다. 다같이 잘먹겠습니다. 다같이 잘먹겠습니다. 다같이 잘먹겠습니다. 다같이 잘먹는 중 와, 내가 찔릴 수가 없는 줄 알아요.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엔 나는 왜 하나 먹을까? 맛있다 맛을 잘 먹게 날아가서 이제 다른 우리는 딸기맛 깨! 이제 다 먹기 좋고 더 먹기 좋음 깨끗한 화면 정말 맛있다 그리고 다 먹기 좋음 참기름 해서 짠 깨잘 잘 어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말이! 말이 필요 없는 맛! 꼼꼼꼼 마사지 쫄깃쫄깃 숙원을 쭈욱 윽 뱃은 윽 윽 윽 렛렛렛렛렛렛렛렛렛뿛렛렛렛롛땐 청소한 너무 맛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차비빔면 기존 비빔면 맛에서 약간 더 간이 세지고 달짝해진 느낌 청양고추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일단 청양고추 매콤함이랑 차돌박이의 그 기름짐이랑 비비면 상큼함까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